타인의 신체를 훼손 혹은 절단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심리에는 지배욕이라든가 아니면 분노, 그 다음에 이 자체가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2012년 7월 14일, 서울에 살고 있던 윤 씨 가족들은 애타는 마음으로 전하기만을 바라봤습니다. 3일 전 몰래길을 탐방하러 간다며 제주도에 내려간 윤 씨. 원래 13일에 서울로 돌아오기로 되어 있던 그녀가 전화도 안 되고 소식조차 없었습니다. 뭔가 불길함을 느낀 가족들은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는 해뒀지만 경찰 연락만 기다리다가 늦어질 것 같아서 포상금을 걸고 블로그까지 개설해서 신고를 자체적으로 받았어요. 그만큼 간절했으니까요. 프리랜서로 일하던 40살 여성 윤 씨. 그녀는 7월 11일 제주도에 도착해서 서귀포에서 하룻밤을 보냈고, 다음날인 12일 오전 8시쯤 숙소를 나선 뒤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실종신고 일주일이 지난 7월 20일 아침 9시, 제주시 만장구리 입구 버스 정류장에서 공공 근로 중이던 현 씨는 아주 특이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파란색 운동화 한 켤레가 정류장 의자에 가지런히 놓여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누가 봐주길 바라듯이 의자 위에 놓여있던 여성용 운동화가 특이했다고 했습니다. 관광객이 신발 벗어놓고 간 건 줄 알았죠? 신발 안쪽에 뭐가 있긴 했는데, 자세히 안 보고 그냥 정류장 뒤쪽 풀수프에 던져버렸어요. 워낙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라 분실문도 많았고, 올레길을 오가며 누군가 놓고 간 것이라 생각한 현 씨. 처음엔 대수롭지 않길 생각했지만, 계속 찜찜한 생각이 들어 오후에 다시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풀수프에 던져놓았던 그대로 있던 운동화. 그걸 들어서 안을 확인했는데, 그 속엔 사람의 잘린 손이 들어 있었습니다. 여성의 오른쪽 손으로 추정됐고, 예리한 얘기 등에 의해 절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은 이미 부패가 시작되어 건조한 상태였지만, 다행히 지문 일부가 남아있었습니다. 폴리스 라인이 쳐졌고, 손 발견 지역 주변을 수색했으나, 범인이나 범행에 관련된 다른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발견된 손은 씻은 듯 이물질 등이 묻어있지 않았고 깨끗했습니다. 지문을 통해 신원을 확인한 결과, 손의 주인은 올레 낀 탐방을 위해 서울에서 내려온 40대 여성 윤 씨로 확인됐습니다. 그녀는 오른손만을 남겨둔 채, 13일 예약된 서울행 비행기에 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제주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윤 씨를 찾아놨었습니다. 오늘 사건이 지난 2012년입니다. 제주도 올레길에서 발생해서 많이 논란이 됐던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저희가 국내 사건도 그렇지만 해외 사건도 피해자의 신체를 절단하는 그런 살인범들의 사건을 좀 많이 봤습니다. 국내에서는 가장 유명한 케이스가 영동에서 여고생의 손을 잘라서 바다 앞에 놔뒀던 그 사건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제리 브루도스라고 해서 여성들의 발을 모았던 발만 잘랐던 네, 발을 잘라서 그랬던 사건이 있습니다. 절단하는 그런 심리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대충 어떤 계열로 볼 수가 있을까요? 다른 형태로 범죄를 조작 왜곡하려고 하는 쪽도 있지만 여기서는 별도의 어떤 신체를 분리하거나 절단하는 건 그 피해자에 대한 분노와 연결이 돼 있는 거고 그 분노만 연결돼 있는 경우와 아니면 신체를 절단하면서 성적인 쾌감이라든가 그 이상의 어떤 지배욕이라든가 그리고 이거 자기 신체를 절단하는 경우는 이것도 역시 성적 도착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타인의 신체를 훼손 혹은 절단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심리는 지배욕이라든가 아니면 분노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걸 통해서 다른 어떤 거를 성취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연결돼 있죠. 제가 알기로 제리 브루도스는 여성의 발에 대한 성적 도착이 조금 있었던 하이힐이나 그런 것들 하이힐만 모으는 애들이 범죄자들과 그 하이힐 속에 있는 발을 절단해서 그것만 하는 경우가 연결이 되는데 하이힐만 모으는 애들은 그런 범죄자들은 나중에 여자 발만 쫓아다니다가 그걸 잘라서 처음에는 시체를 자를 겁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을 자르는 그래서 키스터걸이라고 유명한 아네트 베닝이 나오는 영화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범죄자가 도망 못 가게 한다고 자기는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지배욕 성적 지배욕과 연결된 이런 절단 사건 같은 경우는 유심히 그 범죄자의 심리를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손을 절단을 해서 손을 그냥 둔 게 아니라 실종된 윤 씨의 신발을 안에다가 오른손을 잘라서 또 게다가 씻어서 넣어놓고 그걸 또 의자 위에 올려놨습니다. 이게 좀 버스정류장이잖아요. 쉽게 발견되라고 한 거고 만약에 그냥 운동화 속에 넣고 다른 데 놨으면 아무도 보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 아니 저기 누가 신발 벗어놓고 그냥 갔네. 사실 그런 경우는 종종 있으니 자기 새 신발하고 쓰레기통에 듣기 싫으니까 하는 경우. 그런데 여기 위에 놓았으니까 눈에 띄죠. 그렇죠. 눈에 띄고 한번 보게 되면 어? 막 이런 해서 손 보게 되고 그 안에 손 보게 되면 당연히 신원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일부러 여기에 시체가 있다는 거라 그러니까 이런 건이 있다는 걸 알리려고 했나? 이럴 가능성이 높죠. 지문을 살려놨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지문을 훼손했다고 하면 사실 지문을 훼손했다고 하면 거기 딱 그걸 놀 필요도 없었겠죠. 좀 특이했던 부분은 손을 예를 들어서 영동 사건 같은 경우는 손을 그냥 이렇게 뒀었는데 한 번 이 신발 안에 넣어서 올려놓은 건 뭐 어떤 특별한 의도가 있을까 아니면 그냥 아마 설치류라든가 아니면 그런 데는 많이 있거든요. 쥐라든가 뭐 야생동물이 물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런데 굳이 왜 신발 안에 넣었을까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른 동물의 이런 데에 못 가져가려고 할 가능성이 첫 번째 있는 것 같고요. 다른 의미라고 하면 신발보다는 옷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걸 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하면 아니면 잘라온 곳에서 봉지가 없어서 일단 신발 안에 옷이 있잖아요. 옷에 다 담아오면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왜 굳이 신발일까. 제일 편한 게죠. 그 신발은 또 사실 피해자의 것이라고 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발과 신발. 그래서 이제 이 손이 좀 부패되기 시작한 상황이고 발견이 그냥 일주일 정도 지났고 여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례 예를 들어서 사례라든지 아니면 공격 시기와 그리고 이제 이 여성분께서는 결국 이제 13일 날 예약된 비행기 타지 못했고 섬을 못 떠난 것으로 좀 보이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기 손이 잘리고 굴었으면 신발이 굴었으면 생존은 좀 어렵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 상태에서 언제 살해됐을까 일주일 동안 거기 있었다는 건 이상하잖아요. 일주일이 아니라 일주일이었으면 누군가 봤겠죠. 아무리 적어도 버스정류정이라는 건 하루에 한두 번은 사람이 왔다 갔다. 그걸 안 봤다. 그때 없었다고 하면 이거는 사례한 후에 시신해서 나중에 절단을 했을까 그건 사실 보면 알거든요. 사례한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자른 건지 아니면 조금 지나서 자른 건지 이게 구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뭐냐면 이 범인이 시체를 유기한 데 한 번 더 왔다는 거잖아요. 한 번 더 오거나 두 번 더 오거나 그럼 그럴 수 있는 공간이거나 접근성 아니면 다시 묻지 않았다는 건가 그렇죠? 묻지 않고 어디다 났어? 뭐 이런 것들이 다 추정될 수 있는 거죠. 올레길 여행 중에 변을 당한 윤 씨. 그녀에게 위해를 강한 범인 누구인지 그리고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수사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종자의 손이 발견됨에 따라 경찰은 토막살인 사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제주지방경찰청에 수사본부를 설치했습니다. 조사 결과 윤 씨는 7월 11일 제주에 도착해서 서귀포시 성산읍 치흥리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에 묵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음 날은 7월 12일 올해 1코스를 걷겠다며 나간 뒤 소식이 끊겼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윤 씨의 통화 내역을 보면 제주에 도착 후인 11일 낮 12시 44분부터 오후 4시까지 모두 4회에 걸쳐 숙소 업주와 통화를 했습니다. 숙소 안내차 통화를 한 것도 맞고 하루 묵고 나서 다음날 아침 일찍 숙소에서 나간 걸로 기억을 해요. 흔한 등상복 차림이었어요. 다른 손님들처럼 올레길 돌려나 보다 했죠. 행방불명 당일인 11일 오전 7시 38분에 38초간, 오전 8시 12분에 6분 11초간 인터넷에 접속한 기록도 있었습니다. 접속한 위치는 숙소 근처인 올레 1코스 인근, 윤 씨의 신체 일부가 발견된 고자읍 만장굴 인근 간은 18k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후 이 핸드폰의 신호는 꺼진 후 다시 켜진 적은 없었습니다. 생존 반응 확인을 위해 금융거래 내역도 조사했으나 입출군 내역이 없었고 신용카드도 왕복 항공권 구입과 버스비를 지불한 것 외에 다른 사용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생존 확률은 희박해 보였고 돈을 노린 범죄도 아니고 딱히 원한 관계에 의한 살인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 상황. 경찰은 윤 씨가 성산읍 올레길 1코스에서 실종된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사고 주변 지역에서 성산읍이 가장 가까운데, 그곳에 사는 전과자 등을 1차 용의손상에 올려두고 수사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동종 전과가 있는 사람들이 없고 고령의 노인들이 많아서 타지역 사람들의 소행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CCTV를 통해 사건이 일어난 날, 올레길 주변을 확인한 경찰. 하지만 관광객들의 이동이 많고 용의손상에 올릴만한 수상한 행동을 보인 사람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수사가 제자리 걸음을 하던 그때, 경찰은 아주 중요한 제보 하나를 받았습니다. 실종 당일 올레 1코스에서 한 여성을 봤다는 제보자, 피해자 사진을 보여주니 맞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윤씨는 혼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윤씨 뒤에 한 남자가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당시에 12일날 오전에 숙소 온차에 나가서 아마 트레킹 산책을 나갔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실종이 됐습니다. 오전에 핸드폰 사용 기록이 좀 남아있었고요. 인터넷 사용 기록하고. 당시에 이런 통화 기록들하고 실종 이후에 생존 반응이 없는 것까지 종합을 해서 구성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인터넷 접속 기록이 8시 12분쯤에 있다고 하면 그때까지는 아무래도 살아있었다고 보는 게 맞는 거고. 물론 이것을 범인 혹은 범인들이 사용했을 수도 있지만 그건 너무. 이걸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인터넷 접속한다는 건 사실은 그건 좀 어렵다고 보고. 물론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럼 8시 12분 정도. 물론 이게 이제 여름이고 올레길 걷는 게 이제 대낮 한창 짱짱알보다 아침 시간에 상쾌하게 걷는 게 좋으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18km나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하면. 손이 발견된 위치죠. 그러면 18km라고 하면 여자 혼자 걷기가 굉장히 멀거든요. 행군도 그렇게는 안 걷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발견된 신체 일부와 마지막 접속과 차이에서는 접속한 데 근처에나 근처에서 납치 사례 어쨌든 어떤 범행이 있었고. 그 시신을 아니면 시신의 일부를 18km 떨어진 곳으로 옮겼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면 왜 옮겼을까. 옮겼으면 옮겼지 또 옮긴 걸 굳이 또 노출을 시킨 이유는 뭔가. 그러면 이게 한 번이 아니라 거기서 뭔가 범행을 하고 시신으로 있다 유기한 후에 그 자신이 범행을 다른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뭐 이럴 정도면 설명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사실 이 올레길을 걷는 분들한테 돈이 많을 일도 없고 물론 이제 그럴 수도 있고 청부살인이나 이런 거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그거는 확인해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돈을 노린 것도 아니고 그러면 여성이니까 당연히 그럼 성범죄를 일단 먼저 생각해 볼 가능성이 높은 거겠죠. 사실 이 전훈과 뒤에 게스트하우스 살인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제주도. 주인이 그때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그 근처에 이런 사건들이 좀 꽤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주도가 강력사건 범죄율이 굉장히 높은 데거든요. 그건 아마 외제인 관련된 부분도 있는데 사실 그렇게 많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아마 올레길 만들고 초반에 올레길을 만든 사람들은 사실 좋은 의도로 만들었는데 올레길은 만들었는데 왜 보완장치 안전장치는 없었어라는 비난이 많아갖고 지금은 사실 많이 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지금 보시는 것 같지만 cctv라든가 확인 굉장히 어려웠어요. 목격자를 통해 찾은 거잖아요. 지금 이제 이 신발 손이 담겨있던 신발 바닥에 흙을 국과수에서 분석한 결과 주변 토양들하고 비교했었더니 마지막 10종 위치 근처에 토양이 나왔고 여기서 18km 떨어진 곳에다가 뒀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어떤 성범죄 사건 특히 유아 성범죄나 아니면 여성 노린 그런 범죄에서 거주지 범인의 거주지와 공격 위치의 반경 같은 것들을 좀 봤을 때 겹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아무래도 대체적으로 일종의 이게 트레퍼 덫을 파는 형태의 범죄죠. 트레퍼일 수도 있고 아니면 별도로 올레길에 올라오는 어떤 잠재적 피해자를 대상으로는 트롤러. 어슬렁거리면서 쫓아다니는 아예 목적을 한 트레커 여러 가지가 세 가지 정도가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어느 쪽이냐. 제보한 사람은 여자가 있고 그 사람을 쫓아간 한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트랩보다는 앉아서 기다려서 오는 것보다는 쫓아가는 트레커 형태가 될 수도 있겠다. 형태의 생각을 하면 그렇게 되면 트레커라고 하면 어디서부터 얻을 시점이 있겠죠. 그게 시점과 종점 사이에 어느 시점에 이 사람의 거주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범죄 이론이 있습니다. 어쨌든 쫓아서 도보로 쫓아갔기 때문에 도보로 이동할 수 있을 만한 거리 안에 이 가해자 범죄자의 집이 있을 것이다. 집이라든가 거주지. 꼭 집만이 볼 수 없죠. 왜냐하면 숙소라든지. 그렇죠. 원래 있었던 자기 거주지가 있지만 여기에 공사일에 나왔거나 아니면 여기에 일을 한다거나 이런 은거지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은거지가. 그렇다면 18km 중심 피해자 공격 위치가 자기 집 근처나 숙소 근처면 18km 떨어진 곳에 뒀다라는 건 어쨌든 멀리 좀 갖다 두고 보이라고 했던 건데. 자신의 주 거주지나 주 은거지에서 안 보이거나 무관한 게 18km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관심을 저쪽으로 보낸 건데. 그렇죠. 그런데 더 멀리 가면 다른 도시가 나오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초범이거나 그러니까 누군가 이게 누가 사람 내가 관심을 해서 관심을 멀리 보내기 위해서 손을 잘라서 어디다 갖다 둬야지 라는 생각을 쉽게 하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범죄력이 있는 거죠. 범죄력은 반드시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범죄 경력은. 네. 어쨌든 목격자가 나타났고 한 남자를 지목했습니다. 이후 수사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윤 씨가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에서 한 남성을 봤다는 관광객의 진술을 확보. 그 남성이 실종지 인근에서 모모와 같이 살고 있던 강 씨라는 것까지 밝혀냈습니다. 경찰은 강 씨를 이미 동행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자 강 씨는 그날 자신이 올레길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맞아요. 그날 거기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분이 살해된 장소에는 간 적이 없어요. 조사 결과 강 씨는 두 차례의 강도 전과가 있었습니다. 사건 전인 2008년 특수강도 미술죄로 2년형을 선고받았고 2010년 출소한 상태. 하지만 그에게 납치나 살인 등 이번 사건의 혐의와 관련된 강력범죄 전과까지는 없었습니다. 강 씨와 단둘이 사는 팔순 노모는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주민들 역시 조용하고 착한 사람이고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 사람이 아니라고 안 했습니다. 경찰 역시 목격자의 진술 외엔 확실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강 씨를 추후 다시 조사하겠다며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렇게 수사는 아주 천천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 씨의 집과 버스정류장 사이 CCTV를 확인하던 도중 살해 추정지역에 수상한 차량이 오고 가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만장굴 버스정류장에서 손이 발견되기 전날인 19일 봉고트럭 한 대가 해당 지역을 오고 간 것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번호판을 통해 차량의 주인을 찾아냈습니다. 차주는 농사를 지으며 살던 한 주민 그가 오른손 유기와 관련이 되어 있을까 경찰은 차주를 만났습니다. 유력 용의자 강 씨가 그날 그 차를 몰았다는 진술 뿐만 아니라 강 씨는 윤 씨의 실종일인 12일 전후로도 이 봉고트럭을 빌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강 씨는 본인 소유의 차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다시 유주의 인물로 등장한 강 씨 수상한 점을 확인한 경찰은 강 씨의 통신내역을 조사했습니다. 윤 씨의 실종사건이 일어난 날 7월 12일 기지국 조사를 통해 강 씨가 살인사건 지점에 있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다시 강 씨를 수사하기로 결정한 경찰 그런데 또 다른 일이 발생했습니다. 강 씨가 갑자기 잠적했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고 있어요. 경찰은 사라진 강 씨를 추적하는 한편 강 씨 소유 차량을 정밀 감식했습니다. 그러자 차에서 미세혈흥이 발견됐습니다. 강 씨라는 사람이 당시에 거기에 있었는데 그 지역은 간 적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본인 차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를 빌렸다. 이 날짜가 두 번입니다. 12일, 그러니까 사건일 전후로 한번 빌렸고 그리고 이제 손이 발견된 날 그곳으로 왔다 갔다 한 그런 상황에서 또 본고를 빌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기 차가 안 하고 남의 차를 거기로 갔다 해서 그게 탐지가 안 되나요? 번호판이 있고 CCTV가 있는데 그래도 범죄자의 입장에서는 찜찜해서 할 걸로 뭔가 거리를 두려고 하는 그래서 타인의 차를 빌려서 아마 이 본고자가 화물차가 맞을 겁니다. 범행을 걸어서 했고 살해를 했고 시신을 이 본고차로 옮겼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화물에 실을 싣고 그럼 누가 의심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차량으로 하면 의심을 하겠죠. 보이니까 그런 형태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 범행지에서 유기지까지 옮겼다. 분명히 그거는 이 본고차로 두 번 했던 건 확인됐고 그날 차주는 쟤한테 이 차를 빌려줬고 그 차가 거기 나타났으면 너 거기서 뭐 했어? 라고 물어보면 그 사람은 대답을 해야 되겠죠. 그런 상태인데 그런데 본인 차에서 미세혈은이 발견됐다. 라고 하면 이건 좀 이상한 거죠. 왜냐? 다른 사람 차로 휘체를 유기했어. 그런데 왜 이 차에 뭐가 남아? 그 얘기는 뭐냐면 뭔가 다른 본고차로는 뭐를 했는데 이 차로도 뭘 했다. 그런데 제가 앞서 이게 시간이 걸리니까 사례와 유기 사이에는 시간이 좀 뜬다. 그러니까 유기장소를 왔다 갔다 했을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 차로 지금 상태는 저거잖아요. 사례는 교살이나 다른 방식으로 했으면 흉기를 안 썼는데 손을 자른 건 뭔가를 잘라야 되잖아요. 차르니까 피가 나왔을 거고 그 피가 본인의 차에 묻었다고 하면 그러면 사실 절단, 해소는 나중에 있었고 그 절단된 거를 가지고 이동한 건 자기 차일 수 있겠다. 이렇게 추정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가설이 가능하겠죠. 일단 프로필을 좀 보자면 강 씨 같은 경우에는 특수강도 미수로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범죄 전과 살인 전과는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주변 평판에 효자라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이게 마음고생 몇 년 전 사업 실패로 마음고생해서 집에만 있었다라고 하는 게 얌전하다는 얘기로 하시긴 하신 얘기지만 그건 모친의 얘기죠. 그런데 이제 사업 실패를 하고 집에만 있었다는 건 그만큼 계속 스트레스를 끙끙 앓고 있었다는 것처럼도 보여서 그러니까 저는 그게 걸리는 거예요. 이거는 모친의 얘기랑 주변 사람의 얘기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특수강도 미수라고 하는 건 특수강도는 보통 강도강간에서 강도강간 형태의 흉기를 가지고 야간에 강도 형태라고 하면 보통은 피해 대상을 다시 봐야 됩니다. 이게 여성이거나 아니면 이거는 사실 성범죄가 있었을 수 있는데 피해자가 진술하지 않아서 그냥 특수강도로 했을 가능성이 그래서 정확히 이런 정과라고 하면 특수강도 미수라고 하면 담당 형사한테 전화를 합니다. 여기 정과는 특수강도 미수인데 내용이 어떻습니까 사실은 성범죄 관련된 피해자가 사실 얘기를 해줍니다. 수사를 이렇게 하고 싶은데 본인이 얘기하지 피해지다 해도 얘기하지 않아서 그랬을 가능성이 없다. 그런데 강도라고 하면 위력 폭력형이 수반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행위는 그렇다고 보면 강력범죄정거가 없다고 여기 판단한 건 잘못된 겁니다. 그게 아니라 실제로는 있었는데 기록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여기 말하는 집에 밖에 나가지도 않았고 조용히 지냈다. 그럼 무슨 사업을 어떻게 했느냐 이걸 따져봐야죠. 이게 사업 실패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TV만 조용히 보고 지냈다고 하는 건 이 사람들 얘기고 이 사람이 있을 때 주변에 그 시기에 혹시 동네에서 사소한 성범죄만 아니라 폭력 있을 수 있잖아요. 술 먹고 치고 받고 그런데 기록이 안 된 그런 거를 따져봐야 되겠죠. 말씀하신 건 기록되지 않는 것까지 살펴봐야지 정확한 프로필을 살펴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경찰은 잠적한 강 씨를 추적합니다. 이후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강 씨가 도주 우려 및 증거 인멸을 위해서 사라졌다고 판단하고 추적 끝에 그를 체포했습니다. CCTV부터 목격자 진술 그리고 통신 내역까지 확보한 경찰은 강 씨를 강도 높게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강 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심지어 참고인 조사 때 인정했던 부분까지도 부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강 씨 찬양에서 혈흔 자국을 발견했고 그것이 사라진 윤 씨의 혈흔과 동일한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완벽한 증거 앞에서 입을 열기 시작한 범인 제가 당뇨가 있어서 주기적으로 올레길에서 운동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날 노상 당뇨를 보고 있는데 그 여자가 그걸 본 거예요. 갑자기 제 사진을 찍더니 성추행범으로 신고한다고 해서 그 여자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몸싸움을 하다가 목졸라 살해를 했습니다. 그는 윤 씨를 살해한 이후 올레길에서 670m 정도 떨어진 대나보밭으로 옮겼다고 했습니다. 범인이 지목한 위치를 수색하자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길에서 15m 들어간 상태였고 피해자의 상의는 벗겨져 있었고 항의만 입고 있었습니다. 부패 정도가 심해서 얼굴은 백골화된 상태 2m 떨어진 곳에는 배낭이 발견됐습니다. 또한 매장된 부근에서 잘게 파손되어 흩뿌려진 휴대전화 부품 일부와 손목을 훼손할 때 사용한 커터 칼라를 발견했으며 차량을 이용한 뒤 사체 냄새를 지우기 위해 뿌린 향수까지 경찰은 증거품으로 찾아냈습니다. 모든 증거가 속속 드러나자 그는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시신은 범행 직후인 10시 대나보밭 돌단 밑으로 던져놓았다가 밤에 다시 가서 안쪽으로 옮겼고 다음날 경찰의 수색이 심해지자 다시 방문해서 이번에는 주변의 흙과 돌로 사체를 덮었다고 했습니다. 19일 밤에 찾아가서 오른손 손목을 훼손했습니다. 손을 자를 때 피가 많이 묻어서 옆에 농수로에서 잘린 손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근처 바닷가에 가서 다시 손을 씻어냈습니다. 그렇다면 왜 피해자의 사체 손목을 잘라 운동화에 넣었고 그걸 왜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버스 정류장 의자에 둔 것일까? 제가 당황해서 살인은 했지만 시신이라도 돌려주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신을 돌려줄까 생각을 하다가 방법이 생각나지 않아서 그런 방법으로 돌려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신뢰하기 힘든 진술 수사가 계속되는 동안 그의 거짓된 진술은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검사에서 성폭행의 의도가 없었다는 내용이 모두 거짓 반응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자 강씨는 성폭행을 하려는 과정에서 반항이 심해 목졸라 살해했다고 진술을 바꿨습니다. 피해자의 상의가 벗겨져 있던 것도 처음엔 시신을 옮기다가 벗겨진 것이라고 진술했다가 자신의 땀이 옷에 묻었기 때문에 증거인멸을 위해 버렸다고 진술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거짓 진술을 일관했던 강씨. 그는 현장 검증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며 대성통곡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강씨의 구취소 동기 두 명은 구취소에 수감됐을 당시 강씨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강씨의 경찰이 신원 공개한 범인의 이름은 강성익입니다. 처음에는 성추행범으로 오인받을까봐 우벌적으로 살해를 했다. 나중에는 성폭행 목적으로 살해를 했다. 그런데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재판 내에 계속 바뀌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본인이 유리한 대로 말장난을 하는 거고 정확한 진술이 아니라 정확한 증거에 의해서 이것을 판단해야 되겠죠. 검사와 판사들의 우려되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해자의 진술에 너무 의존해서 수사를 하면 결국은 거기에 맞게끔 결론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실제로 그걸 본 장면은 없어요. 그런데 범인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오줌을 눌려고 이렇게 했는데 우연히 그 여자가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찍어갖고 나 성추행으로 고소할 거야 이렇게 하니까 우쾌갖고 죽였다. 처음은 그랬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이 여성을 따라가서 먼저 앞질러 간 다음에 자신의 성규를 노출한 상태에서 자유행위를 했든 어쨌든 그거는 이렇게 하니까 여자가 도망가고 그러니까 막 그러면서 성범죄 애초에 성범죄 의도가 있은 후에 뭐가 다르겠어요. 형량 자체도 다르고 이건 강간살인이에요. 강간살인은 이 상황에서는 사연까지도 구형할 수 있어요. 본인의 변명을 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은 본인의 권리라고 하지만 실제로 증거에 맞게 거짓말 탐집을 통해 재구성하는 수사진들의 이런 어떤 치밀한 어떤 노력이 필요한 부분인 거죠. 네. 이게 저희가 살인을 하는 상황에 대해서 성폭행을 해놓고 증거 인멸을 위해서 유일한 목격자인 피해자를 살해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유의 깊게 봐야 될 게 상의만 지금 벗겨져 있고 하의는 입혀져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보면 상의를 벗기고 이게 사실 성폭행을 하려고 했는데 완수를 못하고 반항이 심해서 죽였다라는 시나리오로 봐야 되는지 현장 상황이 상의만 벗겨져 있고 시체에 하의는 입고 있었는데 실제로 피해자의 하의만 입고 있었는데 하의를 다시 입힌 건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명확히 해야 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범인이 피해자를 죽이고 뭘 하고 그랬다고 하면 그런데 이게 그냥 유기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 최소한 두 번은 더 갔어요. 죽이고 유기하고 다시 가서 옮기고 했어요. 그러면 그때도 이 상의만 벗기고 하의만 있었을까요? 이건 모르는 거예요. 피체에 대한 오욕을 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범죄는 최대치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실제로 됐나 이 부분은 사실 모르겠어요. 사실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냐면 이 범인의 진술만 가지고 하고 판단한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피해자 상의만 벗겨있고 하의만 이거는 시체가 발견된 상황만 본 거예요. 그 과정은 또 설명이 돼야죠. 이게 손을 잘라서 갖다 놨을 때 특이했던 부분이 민물하고 바닷물 성분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본인 말로는 주변에서 한번 씻고 바닷물을 다시 갖고 가서 바닷물을 다시 한번 씻었다라고 하는데 몰래길에서 바다가 가까운가요? 한참 좀 가야겠죠. 그러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잘라서 시체는 거기 있고 거기서 민물이라고 하면 지가 생수를 가져가서 씻었겠죠. 그다음에 차로 이동을 했겠죠. 그럼 바닷가까지 굳이 가서 씻는다는 얘기예요? 그 두 번 씻은 게 너무 좀 이상해서 그렇죠.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근처가 다시 손을 씻어냈다고 하는데 이유에 대해서는 이유를 물어봐야죠. 이유를 너 왜 그랬어? 아니 그럼 물이 모자란 거야? 아니 물이 모자라 생수를 가져갔는데 물이 모자라 아니 그런데 올래길 근처에 개울도 있다고 하면 거기서 씻는데 뭐가 물이 모자라? 혹시 이 자체가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정확히 다 수사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계속해서 제리 브루도스의 발 성적 도착이 계속 생각이 나긴 했는데 그거를 밝혀지진 않아서 그러니까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사건 말고 다른 사건과 관련된 부분을 또 여제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의 범위라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여기에 계속 지가 배회를 했는데 이 윤 씨만 범행을 해가지고 죽여 그랬다고 하는 것이 더 이상하지 않아요? 현장 검증 때 이 대성통곡은 다 그 형량 위에서 한 거겠죠? 현장 검증할 때 당연히 그게 다 찍혀요. 동영상으로 그리고 당연히 이때 되면 변호사가 당연히 코치를 하겠죠. 이놈이 사실은 범죄 전력이 있잖아요. 특수강도에서 그건 분명히 알 거예요. 이렇게 뭐 형량 감량을 위해서 본인은 노력을 했는데요. 재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23년이 선고가 됐고요. 황소심으로 넘어가서 2심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피해 여성을 살해하고 범해고 사체 일부를 훼손한 점에 대해서 죄질이 불량하다. 이 점을 비춰볼 때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23년이 합당해 사형이 처해져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과 형량이 무겁다는 변호사의 주장은 모두 기각된다고 해서 1심을 그냥 올려가지고 대법원까지 간 다음에 대법원에서 이 원심 23년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애초에 강간살인이라고 하면 지나치게 낫죠. 유기형이라고 하면 35년 이상은 나와야 되는 건데 무기징역은 몰라도 왜냐 의도한 거잖아요. 적어도 두세 번 이상 저는 사체 오욕을 했다고 하는 그것이 시간 있죠. 모르지만 그게 구명이 안 된 것 같아요. 수사진에 의해서 매우 부실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말하자면 자기는 의도한 거 아니다. 성추행으로 고소한다고 쫓아가서 우발적으로만 했다. 이런 것들이 일부 받아들인 것이 아닐까 판결문에는 없지만 그리고 나머지 손을 자르고 이런 것은 그냥 사후에 형량이 반영이 안 된 거죠. 이놈이 더 악의적인 건 뭐냐면 경찰이 자기를 강압수사했다고 한 거예요. 너 강간했지 형목적이었지 증거는 명확하니까 수사진들을 오히려 거꾸로 하려고 해서 그래서 결국은 대법원까지 그 부분에 대한 심리가 집중이 됐어요. 상의가 왜 벗겨졌는지를 두고 많이 싸우더라고요.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코터칼로 걸려서 하다가 잘못해서 잘렸다 등등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많이 있었는데 저는 그래서 이게 정가가 범죄 경력에 특수강도 미수가 있으니까 재판이라는 게 쟁점이 있는 거예요. 그 쟁점을 흐리는 거예요. 사실 이 사건의 쟁점은 실제로 이제 성범죄 의도 있다 안 부분이 있다는 저는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성범죄인가 성적 도착이 있는 심각한 헌태에서의 그게 시체의 절단과 연결 이 부분에 저는 집중됐어야 되는데 이게 성범죄 의도가 있어 없어라고 하는 초입부터 논란이 돼버리니까 이놈이 이거를 쟁점 흐리기를 쟁점의 이동을 의도했나 이 강성익 같은 경우는 현장검진 때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라면서 대성통곡을 하던 모습을 보였다고 했는데요. 판결 직후에는 재판장에서 나는 살인을 하지 않았다 라고 뒤에 욕설을 붙여가지고 누구한테 욕설을 한 거죠? 네. 재판장한테 한 건가요? 이게 이상한 이게 이 놈이 멋쩍한 놈이 있겠네요. 이 강성익의 형량은 지금 12년이 남았습니다. 12년 뒤면요. 사회로 복귀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50도 안 되죠. 나오면. 억울하게 살해당한 피해자 윤 씨 명곡을 빌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